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곡하면 이적 씨 신곡 이런 것처럼 신곡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새로 낸 앨범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곡은 노래는 맞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신의 노래다. 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신곡이. 100개의 노래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인데요. 단태가 9박 1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인데요. 그야말로 중세의 거대한 판타지인데 그 구성이 너무나 리얼리티가 있어요. 진짜? 그 지옥을 들어가면서부터 수많은 그 지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 핑계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쌓여서 중세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 세계관, 내세관들이 탁탁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단 그러면 저자를 좀 알아야 할 텐데 단태. 단태라는 사람이 대체 뭐 하던 사람인지. 우리나라 신라에 비교하면 이제 귀족 중에서만 한 5두품 정도. 그리 높지는 않네. 뭐 그냥 그런 귀족 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30대 중반에는 국무총리가 돼요. 사실 뭐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적에 휘말려서 몰락하고 피렌체에서 이제 추방을 다하죠. 이 아픈 상황에서 쓴 책이 신곡이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문학가인 것 같은데요. 직접 보면 대단히 쪼잔한 사람입니다. 쪼잔해요? 직접 보셨어요? 직접 그 책을 읽으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평소에 자기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다 집어넣어요. 자기 정도 있어요. 자기 정적. 아, 지적인 적. 아, 그런데 피렌체에서 나한테 나쁜 짓했던 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사실 어떻게 보면 치졸하게 복수를 하는 거죠. 이 신곡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으시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단테는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단테의 첫사랑이죠. 베아뜨리체. 단테가 이제 9살 때 아버지 따라서 무슨 파티에 갔는데 옆 부장한 여자가 있었대요. 그게 베아뜨리체인 거예요. 너무 어리지 않아요? 아, 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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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8살. 네. 그래서 그냥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살에 베키오다리라고 태입 다리거든요. 베키오다리를 우연히 지나다가. 우연히. 10년 만에. 닮은 사람 하나 찾지 못했는데 저 골목을 딱 돌았는데. 어. 다리에 그녀가. 숨이 멎을 것 같았겠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겠죠. 근데 이제 그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미 어떤 정혼 잘 알지. 또 신분의 감격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어지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오는 게. 24살의 나이로 베아뜨리체가 그만 무지개다리를 건넌 거죠. 그때부터 단테가 이제 사후세계. 아휴.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지? 인생은 낙인의 길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이제 심취하는 거죠. 이제 지옥, 연옥, 천국을 그릴 때. 여기 있는 첫사랑 베아뜨리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경호 씨 많이 기대해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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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편으로. 신공예고편. 출판비화를 또 알려준 우리 측방패치죠. 측방패치요? 예예. 억지로 말을 좀 붙여봤어요. 측방패치. 네, 측방패치. 이 오늘 신곡의 그 출강 비화를 또 쥐어오셨다고. 이제 워낙 전설적인 책이 되다 보니까 지필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얘기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게 추방 중에 쓴 책이잖아요. 근데 추방 당했을 때 이미 앞부분을 좀 썼다는 거예요. 1곡부터 7곡까지. 그 원고를 집에 놔두고 쫓겨놨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클라우드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 이메일로 좀 보내준 거인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단테의 집에 난입했던 정적 중에 한 명이 원고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계속 써야 된다. 해가지고 단테한테 보내줬더라. 도둑놈이? 아 도둑인지 뭐 압수수색을 들어간 수사관인지. 어쨌든 적의 편에 있던 사람이 보고 줬더라 하는 얘기가 있고요. 이때는 뭐 영화도 없었고. 뭐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텍스트로 보는 이게. 우리로 치면 지금 뭐 반지의 제왕이나. 오벤져스처럼 어마어마한 스펙타클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진짜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압도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끔찍한 것도 나오고 뭐 어떤 묘사도 너무 자세해가지고 막 읽다가 막 소름 돋는데. 지옥부터 뭐 연옥 천국까지. 이렇게 한 세 권에 걸쳐가지고 묘사를 하니까. 이미지의 풍부함. 이런 거에 되게 주눅 드는 느낌이었고. 자 어쨌든 뭐 상당히 어려운 책으로들 알고 있고. 양도 방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한 시간 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곡을 딱 펼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 지옥하고 천국 여행을 하는 그 시기가. 본인 나이 한 35세 정도로 배경을 적어놨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생은 70이라고 돼 있어요. 강관하면 80이다. 쉽게 얘기해서 딱 인생의 반고비에 그는 그 여행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딱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어두운 숲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왜 이런 생각하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앞만 보고 달리다가. 너무 어두운 숲인 거예요. 그때 내 앞에 한 짐승이 나거든요. 표범이에요. 이 표범은 뭐냐면. 탐욕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리고 저쪽으로 보니까. 사자가 다가와. 권력욕. 저기에는 압늑대. 애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반고비에 달려오고 봤더니. 내 주변에는 권력과 애욕과 탐욕만이 둘러싼. 어두운 숲길이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누구 도와주실 분 없어요? 라고 소리치는데. 어떤 그림자가 난다. 너무 무서우니까 어두운 숲길에.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신가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림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는 사람이었네. 지금은 아니지만. 이라는 대사를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탈리아 분들한테는 굉장히 다 알고 있는 명대사라고. 우오모, 우오모 기아후이. 왜 유명해. 멋있잖아요. 사람이었다. 멋있었어. 사람은 아니지만 한때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는 자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르길리우스가 누구냐면. 단테보다 한 1200년 정도죠. 앞선 로마의 시인이에요. 단테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저로 따지면. 유성룡이. 환영이 나타나서. 제 손을 잡고 데려가는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지금부터 날 따라와. 널 여기서 꺼내주는 방법이 있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옥을 보여줍니다. 전현무 씨. 그 지옥의 입구에 간판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현무 씨가 생각하는 지옥은 뭘까요. 입구에. 간판에. 간판에 이렇게. 웰컴 투자 해. 뭐라고 써 있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 있어요. 절망적이다. 끝났다 이번에. 그래서. 언어 끝났고. 단테가 메시지가 딱 오는 거죠. 희망이 없는 곳이. 꿈이 없는 것이. 비전이 없는 곳이. 그 지옥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옥이. 이렇게. 총 9단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테는. 첫 번째 지옥. 림보라는 곳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자리라는 뜻인데. 이 지옥엔 누가 있냐. 가장 죄가 경미한 사람들이 있는 지옥이에요. 그때 딱 갔는데. 일곱 개의 강이 흐르는데. 거의 가봤거든요. 일곱 개 이렇게 성벽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옥은 막 으악 이런 비명은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탄식. 아휴. 아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이렇게 봤더니.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 모여있는 거예요. 억울하겠다. 네. 불쌍 그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잘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왜 있나 봤더니. 이교도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 제 1단계 지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 지옥을 봅니다. 보고 베르글리우스를 따라서 더 아래로 내려가요. 여기에 2단계 지옥이 나타나게 됩니다. 2단계 지옥에 뭐가 있냐면 수문장이 있는데요. 수문장이 이제 미노스라고 이렇게 무서운 게 나와요. 그런데 참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미노스가 고대 그리스로마하고 관련이 있어요. 크레타섬의 심판관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옥이 단계별로 내려가는데. 자 보세요. 천국 지옥 연옥은 어디 세계관이죠. 기독교.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그런데 모든 지옥문을 단계별 지옥문을 지키는 수문장은.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 내지 괴물들이 수문장으로 있어요. 웃기는 것도. 이게 르네상스예요. 기존에 기독교였잖아요. 중세 기독교. 고대 그리스로마를 가져와서 붙인 거지.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의 부흥이니까. 부흥이니까. 여기는 미노스가 꼬리가 있는데. 꼬리로 이게 죄 지은 영혼들이 오잖아요. 감아. 감아가지고 죄의 무게를 달아봐. 그래가지고. 이 놈은 조금 가볍다. 그럼 살짝. 무겁다. 그럼 저 밑으로 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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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단테를 딱 보더니. 야. 넌 여기여서는 안 되는데. 네가 여길 왜 왔어? 그래요. 베리길리오스가 딱 나서서. 내가 보증할 테니까. 그냥 보내줘. 이렇게 일하니까. 미노스가. 응. 그러면서 보내줘요. 그냥 가질 않아. 저기 음이 나오는데. 다행히 가. 안 나옵니다. 처음으로는 안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가요. 그리고 이제 2단계 지역으로 가는데. 2단계 지역은 뭐냐면. 애욕이죠. 애욕. 2단계로 갔더니.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죽은 망자들이. 바람이 이렇게. 날라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봤는데. 세상에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클라우파트라고 얘기해요. 형, 이제 클라우파트라고 뭡니까? 최고 미녀였네요. 최고의 미녀죠. 이집트의 여왕이었습니다. 애욕죠. 자신의 어떤 미를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런 그. 부윤을 저질렀다 이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바람에 날리다가. 남녀 영혼이 이렇게 다가와요. 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파울로. 나는 프란체스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단테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파울로하고 프란체스카가 단테가 살았을 시절에. 아주 엄청나게 유명했던. 그 치정극의 주인공들이에요. 파울로 형이 한 곳의 영주였는데. 프란체스카가 시집을 갔는데. 그 동생이 파울로하고 눈이 맞은 거죠. 그걸 알고 형이. 칼로. 자기 동생하고. 아내를. 죽인. 엽기적인. 살인극이죠. 그게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뉴스였는데. 그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단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파울로와 프란체스카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비참한 때에. 빛났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보다. 아픈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삶의 굴곡이 있잖아요. 잘 나갔다 못 나갔다 잘 나갔다 못 나갔는데. 딱 어느 그 못 나가던 그 시절에. 우리가 막 술에 취하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내가 있잖아. 왕녀 야. 나 그때 말이야. 이랬었지. 딱 이거예요. 그러네. 이 얘기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느낀 고통이 뭐냐면. 그런 말을 내가 계속 남들 앞에서 하는 자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지옥이라는 걸 막 알리는 거와 다름이 없구나. 진짜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공감을 했는데. 단테가 여기서 눈물이 터집니다. 왜냐면 쓸 때는 정말 자기가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해요. 공감을 하면서. 맞아요. 울다가 기절을 해요 단테가. 그리고 눈을 떠보니 3단계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3단계 지옥이 미식 지옥입니다. 미식? 다른 말로 폭식 지옥. 네. 근데 이제 막 치킨 시켜서 드시면서 보시더니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에 어떤 괴물이 있냐면. 머리가 3개예요. 이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뭘 하고 있냐면. 이 폭식과 미식을 하던 그 망자의 영혼들이 오면. 이렇게 잡았고 물어 뜯고 막 이렇게.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여기를 단테가 못 지나가잖아요. 베르길리오스가 어떻게 해주냐면. 기다려 단테. 그러면서 되게 멋있어요 베르길리오스가. 진흙을 한 줌 집어. 팍 뿌려. 그러니까 여기는 괴물이 꽝 그러면서 진흙을 막 먹을 때. 그때 쑥 지나가요. 근데 이제 폭식 지옥이라는 건. 독자로서의 저의 해석은 뭐냐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이게 죄라는 건 아니고. 이 시기만 해도 사실. 많이 먹고 맛있는 걸 먹는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백성들의 골수를 빨아먹고. 많이 이렇게 착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쟁이. 착취자들이 오는 지옥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독자로서. 자 여기는 폭식 지옥에서 그 다음에 4단계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는 4단계 지옥 같은 경우는. 여기 되게 재밌어요. 낭비와 인색한 자들이 온 지옥인데. 그 길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 길에 큰 바위를 사람들이 막 굴리고 있어요 힘들게.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무리들이 큰 바위를 막 굴리면서 와요. 근데 이게 서로 비켜갈 수가 없는 곳이라 서로 막 아우성되면서. 길을 비켜. 네가 비켜. 막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 바위를 미는 사람들은 노랭이 수전로 구두쇠. 사라 생전에. 이쪽 바위를 미는 사람들은 사라 생전에 낭비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께 서로 막 돌을 밀면서 있는 지옥이 바로 여기는 4단계 지옥이 되고. 이 4단계 지옥을 보면서 저러지 말아 해주면서 나오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돈을 왜 모아 써야 돼. 돈을 왜 써 모아야 돼. 완전 아비규왕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는 4단계 지옥을 빠져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단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지옥은 분노 지옥이 됩니다. 분노 지옥. 그래서 항상 그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오는 지옥이 5단계 지옥이고. 여길 지나서 이제 6단계로 가요. 이 6단계 지옥 같은 경우는 이교도의 지옥이에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렇죠.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욕이 있었잖아요. 림보에 있었는데 이교도지만 덕을 쌓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여기서 죽은 교황을 많이. 교황이 여기 와 있어. 교황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추기경도 여기 와 있어.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정면으로 돌 던지는 그 장면이 여기는 6단계 지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7단계 지옥으로 가요. 7단계 지옥은 이 세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타인 지옥에서는 어떤 벌을 받냐면 피가 부글부글 끓거든요. 이속에 들어가서 이제 삶아지는데 너무 뜨거워 가지고 머리를 내밀잖아요. 그럼 위에서 이 괴물들이 막 화살을 쏴요. 그리고 나오면 화살이 날아오고 들어가면 뜨거워서 막 끓고 뭐 이런 지옥이 바로 이제 타인 지옥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공격을 한 사람들. 자해를 한 사람들이 있는 지옥이 바로 여기는 두 번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냐면 바짝 마른 그 나뭇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베르길리오스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부러뜨려봐. 부러뜨리니까 나무가 아! 그러면서 피를 흘려요. 이게 바로 이 단계 지옥이고 마지막이 이제 신성모독. 신을 공격한 자들. 이 사람들은 뜨거운 모래에서 앗 뜨거 앗 뜨거 이러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불비가 내려요. 거의 번식사우나 비슷한 그런 곳을 받는 게 여기는 이제 7단계 지옥이 되겠습니다. 현무씨 지금까지 보면서 야 근데 뭐 지옥에 더 나쁜 놈도 있는데 왜 안 나타나 이러잖아요. 현무씨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나쁜 놈들을 다 몰아놓은 콤비네이션 지옥입니다. 다 있어요. 여기는 뭐 사기꾼도 있고 위조 집회범도 있고 연금술사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지옥이 여기는 이제 8단계 지옥이 됩니다. 8단계 지옥에 그 구덩이가 10개인데 뭐 똥구덩 뱀구덩 물구덩 물구덩이가 있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사람을 가르는 지옥이 있어요. 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괴수가 칼로 쫙 하고 갈라요. 정말 정수리부터 이렇게 갈리거든요. 몸이 이렇게 갈리니까 혀까지 다 갈려요. 안이 이렇게 드러나고 너무 아프니까 으악 그러면서 뛰어.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오는 동안 그 상처가 암울어. 그럼 다시 갈라. 계속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 지옥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나 좀 잔인하지만 생동감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턱부터 방귀 뀌는 곳까지 찢어진 어떤지를 보았는데 허리나 밑바닥에 전부 다 구멍이 나서 낡은 술통이라도 그처럼 달라지지는 않았으리라. 두 다리 사이에 창자가 매달려 있고 내장이 드러났으며 먹은 것을 똥으로 만드는 죽쳐진 주머니도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죠? 봤더니 무하메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무하메드가 누굽니까? 이슬람교를 만든 장본인이죠. 그리고 4대 교주, 4대 칼리쿠 알리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무하메드하고 알리가 다 여기서 이걸 담아두는 거예요. 8단계에서. 그래서 왜 난 단태가 무하메드를 여기 이렇게 잔인하게 넣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네가 괜히 쓸데없이 이슬람교를 만들어서 이 기독교인과 이슬람교 간의 분열을 조상하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뭐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현무 씨가 생각할 때 가장 밑에 구덩이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금술사, 사기꾼, 인신매매범, 위조지폐범 굉장히 많거든요. 누가 제일 밑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약간 종교 성직자? 위조지폐범이 마지막 구덩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좀 신기한데 물론 나쁜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처박혀 있어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아 역시 국무총리 출신 맞구나. 아 머리 아팠구나. 위조지폐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늦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 8단계에 누가 있냐면 교황이 있죠. 거꾸로 처박혀 있어요. 네. 그렇죠. 교황이 6단계에 있었잖아. 여기에 또 나오는데 이 8단계에 있는 교황은 최근에 죽은 교황이에요. 같은 교황도 급이 달라. 자기가 미워할수록 더 밑에 꼽아요. 그래서 최근에 죽은 교황이 이제 거꾸로 처박혀 있는 이런 곳이 바로 8단계의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제 9단계입니다. 여기가 끝판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여기는 특별한 존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와 아주 연관이 있는 아주 연관이 있는 어? 맨날 하시던데 어디서 누굴까요? 오늘날 전현무를 있게 한 누굴까요? 루시퍼 그렇죠. 악마잖아요 루시퍼가 악마입니다. 야 루시퍼가 루시퍼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몰랐어요. 얼굴이 3개예요. 여기는 배신 지옥 배신한 사람들 평상시에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을 배신한 사람들이 오는 지옥입니다. 여기서 누가 물어뜯기고 있냐면 이쪽 입에서 시저 있죠 시저 시저가 누구한테 죽냐면 자기 측근인 브루투스한테 죽는 유명한 명대사람 브루투스 너마저 브루투스 너마저 그러잖아요. 브루투스가 여기 있어요. 막 씹혀야겠어요. 배신했다고? 배신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카시우스라고 브루투스하고 공모한 자 시저 죽이려고 여기서 찍히고 있고 이 가운데 누가 찍히냐 대신의 대명사 가론 유다가 그냥 여기 찍히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지옥을 본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제 뭐 거의 토하기 직전이죠. 제발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출해가지고 근데 이 그 이 단태의 세계관에 의하면 지옥은 지구 속이에요. 핵 있는데 음 지구 속에 불타는데 진짜 뜨거운데 루시퍼의 다리를 타고 올라갔더니 지표로 나온 거예요. 바람이 있고 물이 있고 별이 있었다. 여기가 연옥입니다. 오 연옥 연옥은 어떤 곳이냐면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았으나 천국에 갈 만큼 뭐 신을 믿거나 선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산이 있어요. 일곱 개의 산. 그래서 그 산 정상을 계속 올라갑니다. 산도 이제 단계가 있어가지고 교만, 질투, 분노, 나탭, 인색, 탐시, 음여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마치 그 순례자의 길에서 걷듯이 이렇게 산을 오르면서 계속 이제 죄를 씻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패스트트랙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네.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가족들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훅 하고 올라가요. 또 여기는 이제 베르길리우스 손을 잡고 단테가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베르길리우스가 얘기합니다. 난 여기까지일세. 이제 다른 가이드분이 오실 거야. 스승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리고 살아줬어요. 어 나 어디 가지?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 그러더니 빛나는 옥좌를 만들어 그리고 하늘에서 완전히 신성한 분이 내려와서 옥좌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누구?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구원자. 단테의 구원자. 여신. 여신? 여신. 단테의 여신. 단테의 여신. 베아뜨리째. 베아뜨리째. 아 진짜? 베아뜨리째가 내려가요. 옥좌를 타고? 옥좌에 탁 앉아서 손을 잡고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천국의 인도자, 구원자. 나의 여인은 천국에 가 있구나.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이에요. 작가 마음이지 뭐. 한 두 번밖에 못 봤다. 나의 데려체랑. 그러네. 더 애틋하다. 네. 고갈았어요. 천국은 다시 또 거기서 이제 구단계로 나뉘는데요. 네. 저는 딱 그것만 기억나요. 천국엔 무수한 별들. 빛. 별. 빛. 별. 제가 세 봤어요. 세다가 포기를 했는데 별하고 빛밖에 없어요 정말. 진짜. 계속 무수히 빛나는 별들. 그래서 전 그때 뭘 느꼈냐면 지옥 처음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는 자들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 지옥에서 빠져나왔더니 비로소 별이 보였다. 연옥. 기회가 있다는 거지. 지옥. 천국에는 무수히 빛나는. 별들입니다. 꿈. 희망.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빛이 막 빛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잃어갈 때 베아띠리즈가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단테. 이것을 꼭 기억해서 후세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를 남겨줘. 라는 말을 끝으로 단테의 신곡이 신의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좋은 상탐. 아우. 야 다 읽었다. 아 예쁘다. 제국편을 줄어든 그냥 스킵을 해보라. 아멘